참지 말고 참여하자. 미래를 위해 지금.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. 고쳤을 수 없는 정권. 3년을 기다릴 수 없다. 모든 지표를 뛰어넘을 압도적 퇴진 여론 형성.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새로운 국면 창출. 정권 퇴진과 사회 대전안의 새 사회를 우리 힘으로. 거리와 광장 투쟁을 주도하는 국민투표. 참지 말고 지금. 압도적 퇴진 국민투표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